아저씨 아빠 발목 언제부터 이렇게 부었어? 나도 처음 봤는데 소변은 자주 보시니? 화장실 거의 안 가세요 고혈압약은 언제부터... 아저씨 아저씨 뭐 하세요? 아저씨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서 아저씨 의사하려? 아니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왔다! 괜찮으세요? 어 엑스레이 찍으라고 했는데 호흡이 없어 응? 의기야! 의기야 와주세요! 저 뭐 하십니까? 인터베이션이 오세요! 심정지아 얼른 CPR해!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! 심장 불하니까! 저 얼른 저쪽 응급실에 전화 좀 해주세요! 얼른요! 심장 봐! 이거 왜 이래? 이거 왜 이래요? 이거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? 제세동기 할까요? 마사지해! 뭘 마사지해요? 너 의사의 양아치가 CP 안 하라고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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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뒷 conjunto 마사지 심장은 들어 approached 심근경색에 심부전까지 왔어 당장 수술해 저 수성빵 수식빵 좀 봐줘요! 근데 누가 수술해요? 66... 아 !